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실무회담이 진행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연기됐습니다. MB 최측근이 구속됐습니다. 오늘의 2분 뉴스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고와 관련된 실무회담이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북측의 방남경로와 개회식 공동 입장 여부,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위팀 구성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에서는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단장으로 참석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 회동이 연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일방적 개혁안 발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사계투기는 애초 다음 주부터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면박 정부 시절 국적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특허비 4억 원을 받은 혐의와 이면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1분입니다.